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립밤이야, 립밤. 립밤? 내가 이제 립밤 써? 왜? 거칠어. 혜리 입술 뜯어줘 그럴 때 있잖아. 맞아. 그래서 바르는 거야. 맨날 입술이 저대로 뜯어지려고. 맨날 억지로 내가 뜯어, 엄마. 색깔이 좀 있나? 뭐야? 입술 지금 발라? 응, 발라봐. 내가 입술이 바르래. 입술. 엄마 입술이 딱 붙인 것 같아. 응, 촉촉해? 응. 새끼손가락 뭐야? 새끼손가락 왜 올렸어? 어? 새끼손가락 왜 올렸어? 어때? 왜 엄마 3개 나왔어? 아니, 진짜. 너 너무. 입술. 입술 발라야지. 뭐야. 여기 손들어. 손들어.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이리로 와서. 손드세요. 어떻게 했어? 이거 뭐야? 내가. 손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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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의 입술을 잘 못하자 상연이 발라도 될지 4살이 4살이니까 6살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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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굴에 바른 것도 괜찮지 어 그럼 다 발라도 돼 만 4세부터 쏠쥐 오빠 그라노 오빠 그라노 주세요 똥같다고? 테레는 로션 촉촉해 엄마 얼굴에 발라도 될까? 어 얼굴에 발라도 되지 한 개 좋아 땅땅땅땅 너무 귀엽지? 엄마 한 번 줘봐 손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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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느낌? 이렇게 하다니 혜일이 이제 혼자 머리를 까볼 수 있겠네 문질문질 해봐 거품 나오고 있어? 어 거품 나오고 있어 엄마 엄마 나도 응? 나도 아니야 넌 이따가 다른걸로 해야 돼 응? 너 이따가 다른걸로 해야 돼 응응응응응 아니야 아니야 졸이 가있어 바그라노 꺼 이따가 여기도 줘 너무 놀랬다 옷을 입술하려고 한다고 태리는 아기꺼 이거 와 너 자리꺼는 안 나오지 야! 야! 이거 봐봐 빨리 빨리 어흑 손 발어 놨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